코로나19로 무대를 잃어버린 예술인들이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수익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예술인들이 공연 영상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리포트 함께 보시죠. 100여 명의 단원이 소속된 이 오케스트라는 1년에 20번 넘게 관객 앞에서 하던 공연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6번으로 줄었습니다. 공연에 따른 회당 폐의만 지급받는 단원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비대면 공연이 떠오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우가 열악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그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무 연관이 없고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영상물을 찍어서 관객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겠죠.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의 구분이 어려운 디지털 콘텐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쓰였습니다. 도내 예술인들이 공연 영상을 촬영하면 경기아트센터가 경기아트원에 등록한 후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NFT 형태의 영상 소유권을 줍니다. 이를 통해 공연 영상 구매와 시청에 따른 수익이 해당 예술인에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존이 되고 기록이 되고 이것을 나중에라도 감상하시고 싶어하시는 소비자들에게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고 유통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공연을 진행하시는 예술가 그리고 공연단체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아트원에 등록된 공연 영상은 도내 110여개 예술단체에 230여 편, 오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앞으로 도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시 유튜브 최창순입니다.